지혜로운 인생은 성경의 결혼 기록된 대로 창조적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입니다. 오늘 동덕보미는 에스더 1장에서 10장, 에스라 7장에서 10장, 너에미아 1장에서 10장 그리고 말라기 1장에서 4장입니다. 너에미아 시대에 모세의 율법책을 읽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모여 금식하며 죄를 자복했습니다. 율법에 비춰볼 때 하나님께 거역했던 조상들과 자신들의 죄악이 생생히 드러났기에 그들은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다. 너에미아 10장에는 그렇게 앞장서서 서약한 사람들의 명단과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서약한 내용은 크게 개인적인 일상의 삶과 관련된 것, 성경과 관련된 것,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관련된 것으로 구분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서약이 구체성을 띄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과 성벽이 재건되는 것은 신앙공동체의 외형적 기틀을 다지는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아울러 백성들이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는 것을 결심하고 확증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절차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에스더 전체, 에스라 7장에서 10장 그리고 너에미아 말라기 전체를 통독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 눌러주시고 오늘도 성경수 기적이 여러분 삶의 기적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272일 에스더 1장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주기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의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험의 협격감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해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운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우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젓네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우 와스디를 청하여 왕우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못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우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우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생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일곱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바르스나와 무무가니라. 왕우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수외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가니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우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외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묻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수외로 왕이 명령하여 왕우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우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규부인들이 왕우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우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에스터 2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를 왕의 측근신하들이 아류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국료를 주관하게 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사무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무이의 손자이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너부가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화에 나아갈 때에 에스도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국료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화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일곱 국료를 주고 에스더와 그 국료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보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귀례대로 열두 달 동안을 행하되 여섯 달은 모리아 기름을 쓰고 여섯 달은 형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빌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무르드게의 삼촌 아비아엘의 딸 곧 무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국료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수에로 왕의 제 7년 10월 곧 데베롤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데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데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무르드게가 대골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무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무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릅니다라 무르드게가 대골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안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무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무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린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에스더 3장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골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무르드게는 꿀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골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무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무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이님을 알렸더니 그들이 무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무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무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무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무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딸 곧 니사노래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딸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일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들이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느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딸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스웨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이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딸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벌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의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며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에스더 4장 모르디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골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옷을 입은 자는 대골 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호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디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디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디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골 문 앞 성중광장에 있는 모르디게에 이르니 모르디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디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디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오 왕이 그자에게 금귀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디게에게 전하메 모르디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려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디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괴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디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행하니라 에스더 5장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한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의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데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웃어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데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게 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웃어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무르드게가 대골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다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사람 무르드게가 대골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오십 귀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무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제 273일 에스터 6장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무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무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며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무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고를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왜 누구려 하고 왕께 아르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골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골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메 그 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무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 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터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에스터 7장 왕의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터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터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터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터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터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터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놓아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돌아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터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터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강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며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루보나가 왕에게 아래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무르드개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오십 규빗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하며 무르드개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에스터 8장 그날 아하스웨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터에게 주니라 에스터가 무르드개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렸으므로 무르드개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무르드개에게 준지라 에스터가 무르드개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터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야려 한 악한 궤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테를 향하여 금귤을 내미는지라 에스터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를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터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터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하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수까지의 127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수되 아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줄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울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다를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보를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하며 역준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에스터 9장 아다를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이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개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개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개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송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한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송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르니 왕의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송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 또 오늘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소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다를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더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다를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울고울에 사는 자들이 아다를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귀래를 세워 해마다 아다로울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루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야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루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하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나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무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에로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무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지진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습니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에스더 10장 아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무르드게를 높여 존경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무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제 274일 에스라 7장 이일 후에 바사 왕 아닥사시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습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오 아사리아의 손자이오 힐기아의 증손이오 살룸의 현손이오 사독의 5대손이오 아이두베 6대손이오 아마리아의 7대손이오 아사리아의 8대손이오 모라요세 9대손이오 스라히아의 10대손이오 우시엘의 11대손이오 부키의 12대손이오 아비수아의 13대손이오 비누하스의 14대손이오 엘라하살에 15대손이오 대지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시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재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딸이라 첫째 딸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딸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윤례와 귀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윤례학자여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시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시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냥과 어린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재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보라 대강 건너편 모든 창구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백달란트까지 밀은 백고루까지 포도주는 백박까지 기름도 백박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물은 하늘의 하나님의 저를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너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서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보내거나 가사를 물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베개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에스라 8장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나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담할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하뚜수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리아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모합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려오 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베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냐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합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미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리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하카단의 아들 요하나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의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 베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 외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신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리아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네드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육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네드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도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락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열두 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들인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달이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노끄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세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세 손에 넘기니 비누하세의 아들 엘라하살과 레위 사람 예수와의 아들 요사밭과 비누이의 아들 노아 대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냥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제제의 순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선을 왕의 총독들과 유보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메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제 275일 에스라 9장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한 사람들과 해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급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져간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은 이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의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혀사 우리가 종로를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정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 중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래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사 싸우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정한 백성들과 통원하오리까 그래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나마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하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고를 도리어 죽게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에스라 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인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해가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을 이리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시베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실을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제사를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냠의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빛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오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 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안의 각 고울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사람 산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예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영재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려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냥 한 마리를 속건죄로 들였으며 또 인멸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디하여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에에루가 우시하여 바스울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에루가 느단엘과 요사박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박과 시무이와 글라야라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시비오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수 자손 중에서는 라미야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라하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떼냐와 스가리아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목과 엘리야요 사뚜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야십과 마따냐와 여레목과 사밭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요호하난과 하나냐와 사빼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습과 스알과 여레모시요 바함 모합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분하야와 마하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무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레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무원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리아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레와 마따따와 사밭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무나세와 시무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하데와 암우란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대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모과 에리아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무이와 셀레미야와 나단과 아다야와 망나디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미야와 스마리아와 살룸과 아마리아와 요셉이요 너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디디야와 사밭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제276일 느예미야 1장 하가라의 아들 느예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모른적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혼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극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사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윤례와 귀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군대에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여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너희미아 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를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요한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미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업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업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우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뽀러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오른 사람 삼발락과 종이었던 안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는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난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하며 호론사람 삼발락과 종이었던 안몬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사람 게세미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억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네에미아 3장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닐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사꾸리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뿔을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드구와 사람들이 중소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소하여 그 들뿔을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본사람 물레아다와 메로노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본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카리아의 아들 우세엘 등이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형품장사 하나냐 등이 중소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요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리아의 아들 하뚜스가 중소하였고 하름의 아들 말기야와 바하모하베의 아들 하수비의 한 부분과 화덩망대를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소하였고 골짜기문은 한운과 산화 주민이 중소하여 문을 세우며 문장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천규빗을 중소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소하여 문을 세우며 문장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소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장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모카의 성벽을 중소하여 다위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베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르헤미아가 중소하여 다위세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사람 바니의 아들 루흠이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비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다세의 아들 바웨가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소하여 성구비에 있는 궁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소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하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시의 한 부분을 중소하여 엘리아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아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니아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리아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해나다세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소하되 아사리아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바루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소하였고 그때 네드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구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소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인멸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직이 스가니아의 아들 스마야가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아의 아들 하나냐와 살라비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기아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아가 한 밉각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소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무퉁이 성뇌에 이르렀고 성무퉁이 성뇌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소하였느니라 제 277일 네에미아 4장 삼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요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요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안몬사람 도배하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와라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 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를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안본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고를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산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체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변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변기를 잡았느니라 느에미아 5장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래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은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은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를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은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의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를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애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밖길을 그치자 그런즌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문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세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의 일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사십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여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날을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여섯 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네이미아 6장 삼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장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삼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오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삼발락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러니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오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없어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해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물줄 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수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 적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삼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삼발락과 여선지 노아 대하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병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롤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유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아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너에미아 7장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개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니아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니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미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 그 성업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혹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왕 너부가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룩바벨과 예수아와 니엠야와 아사리아와 라하며와 나하마니와 모르디게와 필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홈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모합 자손 곧 예수아와 요합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845명이요 삿개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케아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부원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임과 너도마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아스마웨 사람이 42명이요 기란녀림과 그비라와 부에르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개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이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너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우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술 자손이 1247명이요 가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두야 자손 곧 예수와와 감멜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배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너디님 사람들은 시야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오 자손과 게로수 자손과 시야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삶의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떼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모으님 자손과 너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로울 자손과 바슬리 자손과 모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수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대마 자손과 느시야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부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기떼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룩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하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해가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분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고운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세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낙위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고깔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리를 역사고깔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리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제278일 네에미아 8장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합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왁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합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일금해 붓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티대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리야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하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아쿱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리아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에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에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우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묵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 적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딸 절기의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남나무가지와 들감남나무가지와 화석류나무가지와 종려나무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위에 혹은 뜰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광장에 혹은 에브라인문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우수아떼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귀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느에미아 9장 그달 스무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나사분의 일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요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사분의 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요하께 경배하는데 레위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미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요하께 부르짖고 또 레위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누야와 세레비아와 코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물이는 마땅히 일어나 영혼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요하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 이니이다 오직 주는 요하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루월 성신과 땅과 땅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죽게 경배하나이다 주는 마음이 주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햇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하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르셔 싸움에 주는 의로우심 위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예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지즘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오은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기동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동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져 싸우며 또 신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귀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윤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이를 그들에게 알리시며 죄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윤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해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두였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극률이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주의 그신 극률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해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정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난한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난한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이미로 행하게 하심해 그들이 견고한 성업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우물과 포도원과 감남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죽게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당하여 죽게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각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하므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죽게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국률로 건져내시고 다시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귀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 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용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왕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혼란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유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 이다 우리 왕들과 왕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조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 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 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래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 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느에미야 10장 그 인봉 환자는 하가리아의 아들 총독 느에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리아 예레미야 바스울 아마리아 말기야 하뚜스 스바니아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디야 다니엘 기누돈 바룩 무슬람 아비야 미아민 마아시아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여 또 래위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다세 자손중 빈누이 간메엘과 그의 형제 스바니아 호디야 그리다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돈 노베 막비아스 무슬람 해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디야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난야 하숲 할레에스 비라 소백 루흠 하삼나 마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로카림 바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래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진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충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윤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국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계래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재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제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와의 재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마다들들과 가축에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십일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십일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십일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십일조의 십분의 일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곡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들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수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제 279일 네이미야 11장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십분의 일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십분의 군은 다른 성업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요다 여러 성업에서 각각 자기 성업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요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요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 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리아 의 손자요 아마리아 의 증손이요 스바자 의 현손이요 마할랄렐 오대손이며 요야림의 오대손이요 스가리아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에세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그리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야림의 아들 여다야와 야기니며 또 하나님의 절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아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세 현손이요 아이두베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요로암의 아들이요 불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중손이요 스가리아의 현손이요 파수울의 오대손이요 말기아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중손이요 인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수베 아들이요 아스리감 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중손이요 분리의 현손이며 또 레위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또 아사비의 중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떼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 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중손 갈라레 손자 산마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사람은 모두 284명 이었느니라 성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인이 모두 172명 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사람은 요다 모든 성업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르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때냐의 중손 하사비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랏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세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베펠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누린몬과 소라와 야르무세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자손은 개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라독과 높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따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너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래위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에미야 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수룩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래위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리야와 말룩과 하뚜수와 스가니아와 루흠과 무레목과 이또와 기누두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복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래위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야와 유다와 마타냐니 이 마타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북야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심을 낳고 엘리야심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리아 족속에는 요호하난이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오라요 족속에는 헬개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리아요 기누돗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글이요 미냐민 곧 모아다 족속에는 빌대요 빌가 족속에는 삼모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요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암옥 족속에는 에베리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비아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한안과 야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한안 때까지 역대질학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비아와 세레비아와 감멜의 아들 예수하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 맞은편에 있어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갸와 오바디아와 오슬람과 달몽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고가를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하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니에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너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개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북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리아와 에스라와 모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사람이 나파를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떼나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쿠레 5대손 아사베 6대손 스가리아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오와 느다렐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옘문과 어문과 하나님의 망대와 한매암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며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해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 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류에네와 스가리아와 하나니아는 다 나파를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동은 예스라히아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 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 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 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의 정안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곳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느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 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사베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노예미야 13장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합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 12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국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 12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드려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밭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유다가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림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갈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간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부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꾸리아들 하나를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부는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야마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지져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 있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강양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유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도로 나를 그 하는 말이 각족 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 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삼발라세 사유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겨싸우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여를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의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우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제 281 말라기 1장 여왁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왁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 이까 하는도다 나 여왁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묘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만군의 여왁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오 여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여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좋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 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재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 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재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그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재단 위에 헛되이 불사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와가 이르노라 해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의 이방민족 중에서 이방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 도다 만군의 여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와의 말이니라 짐승대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오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와의 말이니라 말라기 2장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느라 만군의 여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 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 하였나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오 똥 곧 너희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근의 여화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애하게 하려 합니다 그가 나를 경애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 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호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근의 여화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오른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근의 여화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이위의 나도 너희로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화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굴에 여화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화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화의 재단을 가리게 하는 도다 그러므로 여화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원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라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 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화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런 내 짝이오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화가 이르노니 나는 요나는 것과 우수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느라 만군의 여화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화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화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화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미니라 말라기 3장 만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나를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내위자 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유로운 재물을 나 여화께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애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화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화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크로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화가 이른거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귀리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 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 봉원 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해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 않아 보라 만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 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화의 말이니라 여화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 하여나 무슨 말로 주를 대적 하였나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화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 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합니다 그때 여화를 경애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화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화를 경애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화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말라기 4장 만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는 공유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화 같으리라 만군의 요하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랩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곤 윤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요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아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 이야기를 담은 역사 이전의 역사 본연설으로 시작됩니다 자녀들의 조군은 상미래가 조태로 70년 만에 베레시아에 운영하고 베레시아 조군은 습관을 함께 일자리를 운영하며 베레시아 선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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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베레시아에 가는 유행들은 반대 조 방금 유행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이에 처하지만 베레시아의 바퀴를 공유해 일기를 복원합니다 선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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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자